TQQQ 32달러부터 20달러까지 원칙 분할 매수 완료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왕입니다. 제가 예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고 32달러부터 20달러가 올 때까지 원칙 분할 매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여러분들과 약속을 하고 32달러부터 원칙가에 올 때마다 분할 매수를 해왔습니다. 9월 27일날 드디어 원칙가 20달러에 최종적으로 분할 매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매수할 때마다 100만원씩 매수를 하겠다라고 약속을 드렸고요. 결국엔 32주 100만원이 20.55달러에 정상 매수가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이왕님 그러면 32달러부터 20달러까지 원칙가 분할 매수 완료하셨는데 그 다음은 어떻게 매수하실 건가요? 네 저는요 이제부터는 TQQQ가 3달러씩 떨어질 때마다 분할 매수를 하겠습니다. 똑같이 100만원씩 분할 매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10달러 다음 원칙 분할 매수는 17달러고요. 그리고 14, 11, 8달러 한자리가 올 때까지 분할 매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3달러가 떨어질 때마다 100만원씩 분할 매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침체, 주식시황 이런 거 분석 하나도 안 하고 오로지 가격만 보겠습니다. 떨어지는 가격만 보고 매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32달러부터 20달러까지 매수를 진행했던 상황이라면 계좌에 대한 수익률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Q32달러 현재 마이너스 35%이 손실 중이고요. 수량수는 24주 갖고 있습니다. TQ30달러 25주 갖고 있고요. 마이너스 30%입니다. 28달러 27주고요. 마이너스 26%입니다. 26달러 30주고요. 마이너스 21%입니다. 24달러고요. 30주 갖고 있고 마이너스 14%입니다. 22달러 31주 마이너스 6%입니다. 최종적으로 여러분들과 약속드렸던 20달러 32주고요. 운이 좋게도 2.67% 수익 중입니다. 드디어 32달러부터 20달러까지 매수를 했는데 20달러에서 첫 수익권에 들어온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영상을 찍는 9월 28일 저녁 9시 47분 기준 시간 외로 21.08달러로 수익권에 들어온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다음 매수가는 3달러씩 떨어질 때마다 17달러에 100만원 매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32달러부터 20달러 원칙 분할 매수 진행했던 계좌 수익률 마이너스 수익률 공개해 드렸습니다. 영상 속에서는 보이진 않지만 제가 따로 엑셀 장부로 관리하고 있는 TQQQ 계좌 관리 현황에서는 총 TQQQ 300주 보유하고 있고요. 평가 손익은 마이너스 330만원 수익률은 마이너스 38% 손실 중입니다. 한 번 더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재 저는 TQQQ 300주 보유 중이고요. 이 중에서 평균 수익률 마이너스 38% 그리고 평가 손익은 마이너스 330만원입니다. TQQQ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높은 가격대는요. 39달러고요. 그리고 가장 낮은 바닥 가격은 20달러까지 매수를 했습니다. 원칙 분할 매수 2달러 구간에서 15개 계좌로 원칙 분할 매수를 진행했습니다. 다음 매수가는 3달러 하락시 17달러의 매수를 100만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어요. 이왕님 예전에는 원칙 분할가 매수 2달러씩 단위를 잡고 분할 매수를 하셨는데 왜 이번엔 3달러로 매수를 잡으셨나요? 네 그러한 이유는요. 지금 장기적으로 시장을 봤을 때 현금의 비중이 앞으로 더욱더 중요해진 상황이라고 판단이 들었고요. 3달러씩 떨어질 때마다 그 사이에 현금이 모아진다면 원칙가에 올 때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할 생각입니다. 지금 시장, 경기 침체, 전쟁, IMF, 인플레이션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요. 이럴수록 저는 단순하게 원칙가 떨어지는 가격에만 매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면 아주 간단하고 단순한 방법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적 자유로 이류는 그날까지 이왕이었습니다.